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보니까 우리가 작년만 해도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라고 소개했지만 이제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 전국에 계신 풍마인 여러분들 이제 고2 고2가 됩니다 자 고2가 되면 우리 많은 풍마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냥 뭐 작년과 똑같이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부터 장풍이가 말하는 것을 잘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2는 그냥 고2가 아니야 예비 고3이라는 것 그만큼 중요한 학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왜그러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장풍이가 사실 고1부터 고3 그리고 N수생 전학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1부터 고3 풍마니들 공부하는 걸 쭉 보고 있자면 고2가 참 중요한데 공부를 압도적으로 제일 안하는 학년이 고2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은 공부를 안 할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유력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고2라는 학년이 그 학년이 주는 애매모호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풍마니들 고1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1 딱 시작됐어 딱 이제 고등학교 시작이야 그러니까 난 중등이 아니야 열심히 해야지 그런 의지 투지 이런 것들이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죠 또 고3 수능을 바라보며 준비하기에는 뭐 아직 2년이나 남았으니까 막 의지를 다지기에도 아직 여유가 좀 많이 느껴져서 바로 이거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자극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뭔가 나에게 의지를 마구 부여할 말한 것들이 딱히 없는 지금 그 애매모호함 속에서 음 하면서 고2를 보내고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한 고2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냥 고3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3이 되면 아마 시간이 막 두 배로 빨리 가요 왜 물리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풍마이들이 그냥 그냥 흘려보냈던 이 고2라는 시간 때문에 최소 두 배는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렇다면 체감상 6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허덕이면서 시간에 쫓기면서 고3 때 공부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거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풍마이들 지금부터라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하고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2가 애매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의 전환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우리 그동안 얘들아 솔직히 오직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 시험을 그리고 내신 시험 공부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고2 수능 과목을 처음으로 배우는 학년이라는 것이지요 고3 때 선택 과목을 느지막하게 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얘들아 선택 과목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고2가 되고 공부를 위한 동기부여가 어려웠던 풍마이들 우리 이 점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작년까지 우리는 내신 시험 대비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본격적인 수능 과학 공부 수능 과목 공부를 위한 기본이 쌓여왔다면 이제 고2 때부터는 수능 그 수능을 위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할 때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3부터가 아니야 고3부터 대입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봐 현재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서 정시 모집 비율을 40%까지 높이고 있고요 이 분위기는 예비 고2 풍만이들이 보게 될 2024학년도 수능 수도권 주요 대학부터 비수도권 대학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수능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커진다는 것 그러므로 수능 성적이 중요해진 만큼 우리 풍만이들 우리 지금부터라도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풍만이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3 때 하다보면 모평 같은 거 보고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서 선택과목을 나중에 바꾸면 되지 라는 생각은 집어치구라는 얘기예요 아니 어떤 과목이든지 애들아 어려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냥 갑자기 물리학을 하다가 갑자기 화학을 넘어가고 애들아 화학하다 갑자기 생명과학 아니 이게 아닌가 보다 다시 지구과학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어떻게 화학 갔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과목이든지 다 어렵습니다 무조건 어려워 그러면 생각해봐 자주 봤던 것은 좀 쉬워지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쫙 꾸준하게 한 과목만 정해놓고 2년을 본다면 쉬워진다는 거야 그러니 지금부터 선택과목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마음속으로 한번 내려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풍만이들 이제 벌써 고2입니다 고1,2,3 중에 이제 고작 3분의 1 고등학교 1학년을 지나온 것 뿐이지 대학에서 내신 반영 비율로 따져본다고 했으면 약 30% 30% 담짓 정해졌을 뿐이고 우리에겐 아직 70%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 30% 망했다고 해서 나머지 70%도 포기한다? 아, 말도 안 된 얘기죠 자, 우리는 우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적 잘 받았으면 참 좋았겠지 하지만 고1은 그렇게 또 성적이 안 좋았던 풍만이들도 많지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버려 그리고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 여기 잠깐 봐봐 얘들아 과거를 지우자 어? 고1 생각 그만하고 그 시간에 내가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 기적 그리고 수능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어떻게 잘 해낼지 지금부터 한번 꼼꼼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70%의 내신 성적을 채울 고2 고3의 기간 동안 우리 한번 열심히 해서 우리 고1 성적 메꿔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의 중간 이 애매모호한 고2 시기가 아닌 내신과 수능을 다 생각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학년이라는 것 명심해 주시면서 이렇게 중요한 고등학교 2학년 장풍이랑 같이 한번 마음 딱 잡고 내 스스로에게 꾸준히 동기부여해 가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의 행복한 수험생활의 시작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고등학교 2학년 이제는 수능에서의 초석을 다지는 학년입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풍만이 forever 그럼 끝 그럼 또 어떤 ... 한글자막 by 한효정